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을 하거든요.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 문제점의 출발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을 지평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복지는 결국 일자리 아니냐. 그런 가장 기저의 논리도 있죠. 이런 예산을 줄이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형 토목 사업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대형 토목 업체들은 아주 지금 쾌제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 내 고용평등 상담실? 여기 사라진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역시 또 예산 문제고요. 전국의 8곳에서만 운영한다면 거주지에서 터무니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전화나 이메일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유도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대면 상담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줄여도입니다. 뭐 몸무게 줄입니까?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요? 예산. 지금 아마 지방정부 예산도 난리라고 하는데 근원은 또 정부 예산이니까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해 말이 좀 많긴 하죠 지금? 네.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과학연구 관련 예산입니다. R&D. 네. R&D 예산이 맞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과학 연구라는 게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과학 영역은 중장기 프로젝트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기초과학 우리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굉장히 좀 불허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초과학 그런 기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벨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네. 그걸 또 이제 부럽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과학 분야의 R&D 예산을 삭감하면 그런 기초과학 분야 그리고 천문과학 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위축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장기 프로젝트 많다는 얘기하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던 누리호 나로호 이런 우주발사체. 이게 내년까지 개발해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거고 최근 정부에서 자랑하고 있는 국방 관련 방산 수출 많이 한다 효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네.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데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하소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가 중장기 프로젝트가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과학 분야 같은 경우 우리 현실 삶과 좀 동떨어진 영역처럼 느껴지는데 가까운 곳에서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 감축 계획에 따른 그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을 하거든요.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이 기업들이 일부 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돌봄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영역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다른 일반 기업들과 1대1 경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재료를 써도 친환경 재료 같은 것들을 또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고용 인력 유지를 또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수익은 조금 덜 챙기고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 그 문제점의 출발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직접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게 기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복지는 결국 일자리 아니냐. 그런 가장 기저의 그런 논리도 있죠.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도 못 받게 되고 남는 게 빚만 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름만 갖다 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증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히나 또 얼마간은 이렇게 대출을 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보안는 해나가야겠죠. 제가 은행이면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에. 그런데 방법이 없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그러다가 결국은 사회적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13조 7천억. 그리고 제주제의공항이 6조가량. 울릉공항이 6천6백억. 세만금 공항이 8천억. 그리고 대구 경북공항에 2조 6천만 원. 6천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을 계획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예산이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요. 그런데 여기서 내년에 60% 이상을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약 700억 원 정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제주도 내 고용평등 상담실? 여기 사라진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네. 역시 또 예산 문제고요. 이것도요? 네. 직장 내에서 고용평등 상담실이 어떤 공간이냐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지원 이후에 대처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살펴봐주는 그런 상담실입니다. 고용평등 상담실. 전국 19개의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요. 제주에서는 제주여민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등의 문제다 보니까 여성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기가 좀 적합하죠. 고용평등 상담실도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폐지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전국 19개의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이 있는데 절반으로 딱 잘라서 8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설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있거든요. 상담실에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없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문제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그냥 전화 통화만 하면서 불안하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직접 대면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의 8곳에서만 운영한다면 거주지에서 터무니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국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전화나 이메일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좀 유도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대면 상담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과하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 여민회 소속 안김현정 활동가는 여성 근로자 중에 특히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고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적인 근무 시간 외에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또 주말까지 피해자와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이 상담을 해본 그런 경험인 거죠. 이런 것이 공공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걸 공공에서 맡아서 공무원이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온 사회가 여기저기서 예산 사건 문제라는 난리라서 글쎄요. 그것도 관심 받는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어떻게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곳에서는 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필요한 기구들, 필요한 그런 장치들을 좀 유지하는 방법으로 좀 갈 수는 없을까.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쓰레기가?입니다. 저보고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톤이 굉장히 높아서 놀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죠? 시민단체입니다.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데요. 이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매년 제주지역 해안가에 쓰레기 죽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 캠페인 이름이 제주줍깅이라고 합니다. 그런 타이틀을 달았는데 귀엽지 않습니까? 제주줍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시민 19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꽤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에요. 19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제주도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끝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아니죠. 쓰레기 배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는데요. 6번에 걸쳐서 바닷가에 나가서 주워온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봤다고 합니다. 다시 열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본 겁니까? 네. 6회에 걸쳐서 총 528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약 만 조각 정도라고 합니다. 만 개 정도. 구접, 하도, 해안사구,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그리고 한경면, 고산리, 해변 등등에 조사했습니다. 어떤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까? 충분히 예상되실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 그러니까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떤 데서 온 건지는 잘 알 수 없는 플라스틱류 조각들이 총 3,100여 개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발견되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건 조금 그래도 형태가 조금 있는 페트병 및 병뚜껑이었다고 합니다. 1,193개가 발견됐는데요. 해당 쓰레기들은 기존의 생활계 쓰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계 쓰레기죠. 일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선박에서 투기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로 해변 관광지에서 투기 행위 그리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쓰레기들이 발생하는 만큼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계도 및 단속 강화가 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업 활동에서의 해양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